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은요 벤츠 CLA200 CDI 모델입니다 2015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만 1000km입니다 이 차량 유사구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보시면 스톤측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본넷도 보겠습니다 본넷도 보시면 스크래치 크랙 없이 관리 잘 되어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범퍼 쪽도 볼게요 범퍼 쪽 보시면 헤드램프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깨짐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있네요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시면 림프 쪽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80으로 6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사이드 미러도 볼게요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도어 쪽 쭉 보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문 콕 스크래치 없이 마찬가지로 관리 잘 되어있고요 2열 뒤쪽 휠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 2열 뒤쪽 휠도 림프 쪽에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0점 맞췄고요 4.79로 60% 이상 남아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보겠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깨지면 없고요 후방 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도 전체적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깔끔하고요 공간도 널찍해서 집 많이 실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도 볼게요 먼저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림프 쪽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약간의 생활기스 있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볼게요 사이드 미러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그리고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림프 쪽 약간의 스크래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도록 할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만 1648km 확인했고요 이제 핸들 볼게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패들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핸들 왼편에 보시면 전자식 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위쪽 볼게요 위쪽에 ECM 룸미러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썰루푸드 들어가 있습니다 썰루프 작동도 잘 되고요 앞쪽 볼게요 센터피셜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도 작동 잘합니다 운전석과 보조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밑에 쭉 볼게요 컵 폴더도 이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로 가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에도 앞쪽에 보시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볼게요 시트 보시면 찍힌 갈라짐 전혀 없이 깔끔하고요 컷시트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노유 없이 잘 관리되고 있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괴롭고 먼저 보고 오실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먼저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도 볼게요 앞쪽에서 미션 엔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모델은 벤츠 CLA-200 CDI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